장구의 신 박서진의 인기몰이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박서진은 미스터트롯2 본선 2차전에서 아쉽게 눈물을 삶겼다. 한 분석 전문기관에 따르면 화제성 조사에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로 전체 비드라마 출연자 중 3위의 등극 화제가 됐다. 가요계 관계자는 SNS 등 한 주간의 누리꾼들의 반응을 모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단연 기대주로 떠올랐던 미스터트롯2 하지만 최근 연달아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위기에 빠졌습니다. 강력했던 우승 후보 박서진까지 탈락한 지난주 방송 박서진의 인지도와 실력을 고려했을 때 추가 합격이 예상됐지만 우산되는데요. 당시 박서진은 대인백적인 면모를 보이며 속상해하는 팬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차가 방송된 이후 콧대 높던 미스터트롯 측과 박서진의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 미스터트롯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던 미스터트롯의 시청률은 10%대로 무너져버렸죠. 방영 이후 처음 있는 이래 속인 상황 말 그대로 시청자들이 우수수 이탈한 셈인데요. 이렇게 곤두박질 친 미스터트롯2 시청률을 두고 탈락자 박서진의 영향이 아니냐는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박서진은 현역 부절진 안성웅과 1대1 대수매치를 끝으로 탈락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의 대결은 문제없었지만 박서진이 추가 합격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두고 원상이 자제했죠. 사실 박서진은 방송 내내 문자 투표 1위 자리를 구간히 지켰을 만큼 높은 인지도로 유명한 참가자였는데요. 하지만 그가 어이없이 탈락하자 이런 눈에 뜨는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에 네티즌들은 제작진과 마스터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박서진의 탈락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인지도가 되려 발목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되는 대목인데요.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인기 스타가 되는 과정이 바로 경연인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조기 탈락을 하다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물론 박서진은 기존 방송 활동을 많이 해왔기에 신입 참가자들에게 있어 핸디캡을 받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기 탈락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 혹은 마스터들의 픽으로 밀어주는 참가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스터트롯은 매 회자마다 공정성 논란이 터졌는데요. 전 시즌 우승자인 영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방송 관계자들을 비롯해 많은 참가자들이 미스터트롯 우승자 자리를 욕심낼 수밖에 없었을 터 장윤정과 김연자 역시 각자 소속사 식구들을 대거 참가시켰습니다. 박지현, 곽영광은 장윤정 소속사 출신이고 황민호 형제는 김연자 소속사 출신이었죠. 하지만 각 참가자가 마스터의 소속 출신임을 밝히는 모습은 방송어비에서도 잡히지 않았는데요. 공정성 논란이 터지자 장윤정은 본인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을 방송에서 편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판정에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김연자는 달랐습니다. 대놓고 자신의 소속사의 점수를 비판받게 됐죠. 장윤정과 김연자의 사례를 두고 네티즌들은 안성훈과 같은 소속사였던 문희경 마스터가 스스로 방송을 언급하며 두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윤정과 김연자가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를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같은 소속의 참가자로 눈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정성 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참가자가 바로 박사진이었죠. 장윤정과 김연자 소속사 출신이지만 사실 앞서 언급한 참가자는 비교적 방송에선 신선한 얼굴에 속합니다. 때문에 제작진이나 마스터 측에서 원하는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시즌1의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제작진 측에서 우승을 예측하는 참가자의 분량을 확보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즌1 담당 PD는 우승자가 김호중이 될 줄 알았는데 임영웅이 우승을 해 놀랐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요. 실제로 김호중 역시 미스터트롯에서 꽤 많은 분량이 확보되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마스터나 제작진이 마음속으로 정해둔 우선 후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시청자조차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박서진의 상황 하지만 박서진은 이에 개의치 않은 듯 보여 팬들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했죠. 박서진은 다음 달 5일 서울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팬들과 만난다. 한편 누리꾼들은 임영웅 김호중, 송가인 2천원처럼 가창력이 뛰어났는데 탈락해 아쉽다. 미스트로2에서 전유신처럼 안타까운 마음 21TKM에 벌써 기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